결혼 준비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집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하는 아파트가 인근 지역의 다른 매물보다 유달리 가격이 높기 때문인데요. 여러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고 다니다 보니까 인터넷 카페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을 내놓지 말라는 게시글을 작성해서 업로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명백히 담합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까요? 주택 거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군요.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오늘 사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번 해당되지 않는다. 명확합니다. 제 입장은. 인터넷에서 글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방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답은 1번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혁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개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혁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하는 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혁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을 유도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또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리고 개혁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유도하는 행위 등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중개 매물로 내놓지 말라.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금지된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런 행위는 안됩니다. 카페 같은 경우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팔지 말라. 특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라. 이런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 있을까요? 네. 사례와 같이 이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3월 9일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이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방금 전 살펴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개정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발견하신 분께서는 1833-4324번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계속해서 드립니다. 오늘 일부의 인터뷰 주제이기도 했고요. 네 글자인 이것의 명칭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한미연합사령부가 매년 봄에 실시하는 합동군사 연습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 지원군이 신속하게 한반도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훈련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키 리졸브, 2번 키아노 리부스, 3번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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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 습. 뭐 이겁니다. 아무튼. 이제 더 이상 퀴즈 안 내야겠다. 이거 이후에.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을 선물로 드리고요. 5892번님. 정답 1번 키 리졸브입니다. 매근할 때마다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꼭 뽑아주세요 하시면서 조금 전에 키 컸으면 하실 때 자괴감이 든 것 같은 반응에 한참 웃었습니다. PD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65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접종이 가능해질까요? 방역당국과 전문가 회의에서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를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접종 방침을 확정하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선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시설 면회 기준 개선 방안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임종을 앞둔 환자나 입소자, 중증 환자 등의 보호자의 경우 24시간 이내에게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 시 접촉 면회도 가능해졌는데요. 연로한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특히 지난 명절에는 많이 안타까웠었죠. 오랜만에 이뤄질 가족과의 만남,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서 안전하게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세 번째 숫자는 8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11명, 이 중 8명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사망자 8명 모두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기저질환자며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 2단계인 현행 거리 두기 단계는 이번 주 일요일 종료된다고 밝혔고요. 14일부터 적용되는 단계 조정안은 오는 12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슬규론 라디오 생활 2부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 1천여 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이런 증여 거래가 주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른바 부유층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증여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서 2주택이 됐을 때나 분양권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등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서둘러서 지금 바로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구사업원으로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요. 이제 좀 봄이 온 것 같네요. 사실 봄이 오면 부동산 매매도 좀 증가하지 않습니까? 봄철에는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원래는 증가합니다. 요즘은 좀 어떤가요? 코로나19 이후에 또다시 봄이 찾아왔는데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부동산 이사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매주자들이 전체적으로 매수에 대한 시기를 좀 늦추는 경향도 좀 있고요. 좀 관망세입니까? 네, 매도자들은 또 쉽게 가격을 낮추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거래량 자체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만 9만 1,866건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고요. 18년, 19년의 아파트 전체 증여 건수가 6만 5천 건 내외였던 대비해서 한 1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도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특히 많았는데요. 2만 3,675건으로 19년 대비해서는 190%,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양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증여한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건데요. 특히 송파, 강동, 강남은 물론이고 강서구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증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증여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양도세, 정부세, 취득세 중과 같은 여러 세금이 주택수를 기준으로 더 많이 과세되는 체계로 바뀌게 되면서 세대나 혹은 사람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줄여야만 세금이 줄어들게 됐고요. 여기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추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것이 증여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증여거래를 증가시킨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 증가에 따라서 절세를 위한 어떤 방안이 없다고 보고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부자가 아닌데도 증여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증여에 맞물려 있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인데요. 상속세는 흔히 부자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웬만큼 자산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상속세는 대부분 국민들에게 고민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다만 결정적으로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점이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고민하게 되고 또 증여를 실행하게 된다 이런 뜻 같은데 이게 또 무작정 증여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낮을 때 미리미리 세금을 내고 증여하는 게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섣부르게 해서도 안 되고요. 성숙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장기의 계획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물론이고 증여할 때의 다양한 변수들을 같이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취득세와 증여세를 먼저 고려해야 할 텐데 각각 기준이 되는 금액 같은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취득세의 경우에는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시세가 원칙으로 정해지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 금액이나 아니면 기준시가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세율은 4%를 내면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기준시가가 3억이 넘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2.4% 또는 13.4%까지 높게 부과되고요. 즉, 주택이 아닌 건물, 다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만 고려하면 되지만 주택이라면 높은 취득세까지 고려해야 결정을 해야 되고요. 증여세의 경우에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성인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10에서 50%의 굉장히 높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그 부동산을, 그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좋은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다만 다주택자라면 증여세를 감안하고서라도 미리 증여하는 것을 통해서 종부세나 장차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로 좀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증여만이 또 답은 아닌 겁니까? 매각하는 게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거고요. 다만 매각하는 과정 중에서 올해 5월 31일까지 양도를 하더라도 다주택자라면 역시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는 데다가 기간을 좀 놓쳐서 6월 1일 이후에 팔 계획이라면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존보다 10%씩 더 올라버리기 때문에 매각할 때 상당 금액의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증여 관련해서 고민이신 분들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일요문자 샵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971번님께서는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한테 용돈으로 매달 계좌이체해 자식이 성인이 되면서 계좌의 금액이 몇 천만 원이 됐는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매달 용돈으로 계좌이체에도 증여에 포함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법도 기본적으로 상식의 범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 용돈이라고 하는 것도 적정한 금액 국민 보편 타당한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 매달 지급하는 용돈의 범위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용돈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저축보다는 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돈으로 받은 금액이 상당히 좀 크게 되면 설사 명목상 용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금액 쓰고서 남은 금액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다만 이제 이 기준에 대한 것들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상식 수준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용돈으로 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말고도 다 아시네요? 뭐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1081번님. 증여나 상속할 때 부동산 가격의 기준은 뭘로 정합니까? 구매 가격, 공시가, 평균 시세 그리고 시점은 언제입니까? 샀을 때의 가격입니까? 현재 가격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항상 증여하는 그 시점의 기준으로 가격을 하는데요. 이때의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세라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금액을 계산을 하는데 다만 이걸 직전에 사거나 팔았던 경우가 아니라면 시세라고 하는 게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년 전에 산 구매 가격은 현 시점의 가격과는 분명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증여할 당시에 시세를 원칙으로 하되 이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금액, 기준시가라고 얘기하죠. 기준시가에 의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왕 좀 오신 김에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지금 시점에서 좀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까?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아주 자주 언급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사대책 발표 이후에 공급량이 일정 기간 이후에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집값이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기에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동산이 아닌 즉 상가와 같은 투자형 부동산이 아닌 주택의 경우라면 이게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도 있겠지만 직접 사용하는 거주에 대한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무주택자의 경우라면 지금 집을 세우고 나서 예를 들면 6개월 뒤에 팔려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수년 이상을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도 매수에 나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9684번님.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집을 매매하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수용이라고 하면 매매하고는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이 현금으로 환가되는 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의 범위로 보고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를 합니다. 다만 수용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하셨던 분들 특히 이제 농지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라면 그 집 수용돼서 받은 자금을 가지고 다른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도를 할 때에도 현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채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양도세를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66번님. 마포의 아파트 2채, 강북구의 연립주택 1채를 부유한 3주택자입니다. 강북구 연립 1채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5년 전 구입가격이 2억 5천이고요. 현재 시가가 3억인데 각종 세금 부과 내역 좀 문의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구입하신 가격이 5억인데 현재 시세는 3억이라고. 구입가격이 2억 5천. 2억 5천인데 지금 3억.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를 하시려고 하면 지금 현재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3억이네요. 3억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만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같은 건물에 바로 근래에 거래된 다른 사례가 있지 않으면 이게 정말 얼마짜리 빌라냐 다세대냐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 같은 건물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거래가 된 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아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시가를 따로 계산을 해서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가가 3억 기준이라고 하면 그러면 증여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세금이. 대략 한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알겠습니다. 6923번님. 친정부모님이 분당에 임대 등록한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올해 5월에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부모님이 은퇴하셔서 종부세 부담이 된다고 한 채를 증여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증여받으면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현재 저희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부모님의 임대 등록한 아파트가 기간이 만료돼서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임대 주택의 경우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간이 차게 되면 지금 이제 현행법에 의해서는 자동으로 말소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말소 이후에 부모님은 다주택자가 그대로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좀 커지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걸 증여받게 되면 자녀 부부 역시 다주택 상태, 집을 한 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증여세와 취득세를 좀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그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면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즉 말소된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증여를 하지 않고 차라리 직접 양도하실 경우에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지 마시고 직접 양도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서 팔지 않고 증여를 받으셔야만 한다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기 때문에 분당 아파트는 배우자, 즉 아내 명의 100%로 증여를 받으시는 것이 종부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0431번님, 일산에 있는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와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시세가 한 일산 기준으로 6억 정도 되고 공시가격이 4억 원 정도일 경우에 단순하게 계산하면 증여세는 자녀분들이 받을 때 약 1억 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취득세는 5천만 원 내외로 나오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증여세와 취득세도 증여를 받는 자녀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이 세금을 대신 내주시게 되면 합산이 돼서 증여세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9684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명, 광명, 서울 간 민자고속도로로 인해서 토지 및 집합건물 건축물이 포함돼 토지 강제 수용된 상태입니다. 빌라로 이사 온 지는 2, 3년 정도 됐는데요. 이럴 때 양도세 꼭 내야 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수용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반드시 내셔야 되는데 지금 거주한 조건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는 그걸 팔고 다시 살 때 취득세가 있다는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현금보상과 채권보상 여부에 따라서 일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023원님, 부동산을 증여해 주고 나면 5년 내에는 팔 수가 없다고 하던데 증여를 해 줬다고 해서 부동산을 팔지도 못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들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증여받은 부동산도 5년 안에 팔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증여를 해 준 사람이 직접 판 것으로 보고 당초에 원래의 취득금액, 그러니까 좀 낮았겠죠. 이 낮은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한 3억 주고 샀는데 5억일 때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서 7억에 판다고 하면 증여받은 지 5년이 아직 안 지났다면 양도차익을 증여받은 5억에서 7억과의 차이인 2억이 아니라 부모님이 당초에 샀던 3억과 7억의 차익, 그러니까 4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팔아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5년 이내에는 팔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파는 건 아니고 팔게 되면은 세금이 더 나오니까 맞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공구사업원으로 부동산 세금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021번님, 결혼하면서 분가할 예정인데 현재는 세대주는 제 이름으로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만 60세가 넘으셔서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돼 청약을 넣고 제가 분양권에 당첨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분양권도 1주택으로 취급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면 저희 집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그럼 세금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언제 분양권을 계약하셨는지가 중요한데요. 작년 8월 12일 이전이냐 이후냐. 그러니까 이전이었다면 분양권 해당돼 8월 12일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집이 지어질 때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요. 8월 12일 이후에 분양계약한 경우에는 분양권 상태에서도 집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계약을 하셨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직은 분양권 상태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결혼해서 분가 예정이시라고 하면 집이 지어지기 전에 분가에서 나가시게 되면 독립해서 나가시게 되면 이때는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 완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4103번님. 주변의 자료들에게도 소액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현금을 증여해둬야 한다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40평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재산은 크게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현금 증여를 해둘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또 문의입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라면 상속세와 증여세 자체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식으로 주택가격이 유사하게 상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이나 20년 뒤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이미 때가 늦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의 규모를 잘 좀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증여 타이밍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려줄 재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려줄 재산은 없는 경우에조차 나중에 우리나라의 풍토상 향후에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독립을 할 때 전세금이나 내 집 마련을 해줄 때 약간씩이라도 보태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나중에 그 시점에서 증여를 해주게 되면 역시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증여신고를 같이 하면서 현금을 조금씩 증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아까 한 분이 보내주신 고민과 비슷한데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2208번님. 대학생인 아드 이름으로 저축한 정계예금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따로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이 돈은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들의 자금 출처로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현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해놓고서 증여신고를 병행해서 하고서 주지 않으시면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인 상태일 때는 어디까지나 자녀분이 돈을 찾았을 때 그때 증여한 걸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늘어났던 이자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가입하시는 그 시점에 증여신고를 같이 해놓으셔야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문제 퀴즈의 정답은 키리졸브였습니다. 1971번님. 키리졸트. 군사훈련 하지 않은 채 30년이 흘렀네요. PD님 센스 넘쳐요. 앞으로 최영진 아나운서 많이 시켜주세요. 슬라생 청취율 30% 가자. 라고 하셨는데요. 전 진짜 선물 드리기 싫은데 담당 PD가 또 오답이지만 주제에 이런 거 앞으로 더 시킬 것 같습니다. 정답은 키리졸브인데 키리졸트라고 보내셨습니다. 담당 PD가 아주 좋아하네요. 저 많이 시키라고 하니까 선물 드리겠습니다. 1330번님. T리졸브. 오답이 아주 희양찬란합니다. 오늘. 공공근로 근무 중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땡. T리졸브 아닙니다. 4875번님. 키리키리뱅뱅. 키리키리뱅뱅뱅. 선물 주세요. 몰라서 안 줄래요. 이거. 키리키리뱅뱅 뭔지 모르겠습니다. 8290번님. 정답 아니더라도 키 컸으면 할래요. 키 컸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게요. 990번님. 정답 1번. 키리졸브. 우리나라가 평화와 자유를 지켜서 후손에게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7479번님. 키리졸브. 한미 공동대응으로 실전대비 훈련은 계속하되 전작권도 하루빨리 우리 군이 인계받아서 자주 국방을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6455번님. 정답 1번이요. 훈련 중인 대한민국 군인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군인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0518번님. 1번. 여기 이천입니다. 봄철에 그분들 너무 고생한다 싶네요. 전쟁 위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통일이여. 어서 오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답 맞추신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따로 저희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부릅니다.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10시 30분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